영철이 가봐 아직 대답 안했어 영철이 잠깐만 그거 뭐냐 내가 조치해줄게 자 여기 말이야 안에서 치울게 안에서 치울게 안에서 치울게 잠깐만 다녀 아니야 너 왜 남의 즐거움을 뺏으려고 해 인마 이게 웃긴 애 네 잠깐만 다녀 아니요 벗어야 돼요 해주세요 아니요 다를 주면 안되겠니 손 집어넣어야 돼 벗어 괜찮아요 눈 깎고 있어 눈 깎고 회상 회상 들어가 한번 입어봐 이상을 생각하지 마 인마 한번 입어봐 네 넌 굳이 여기 안하면 되는데 거기 와서 찍게 좀 왜 왜 이러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 나왔던지 너무 나왔던지 아 이게 모를 수도 있어 이정도는 헤어졌을 수도 있어 그리고 한번 보자 와서 조심해 너네도 걸릴 수 있어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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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키 너 네? 네? 네 네 취향이야? 아우 손이 있다 응? 그래도 좀만 가릴까요? 네 좀만 가릴게요 좀만 내리면 내가 그렇게 손이 달라질게 네 그래 보세요 아 여기 있는 말은 여기 있는 말은 여기 있는 말은 그건 그 사이에서 다행히 오고 이게 봐 얼굴이 잠깐만 이거 뭐야 딱 좋지 딱 좋지 딱 좋지 좋아 좋아 그럼 저는 설거지 도움이 네 이제 관련된 조현 외사람 희망 인형 난 나의 희망 이쁘의 이쁘가 희망의 알람 감사합니다.